울산 지역 기업 체감 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경제브리핑 이용주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기업체들의 이번 달 경기 전망 지수가 상승해 기업 체감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 본부가 지역 272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달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6포인트 상승한 75, 비제조업은 12포인트 상승한 62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화학업계의 실적 개선 전망 등이 반영돼 지수가 상승했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우려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SK에너지가 1조 원을 투입해 지은 감압 잔사유 탈황설비가 당초 예상보다 3개월 정도 앞선 지난달 31일 준공을 마치고 두 달간의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감압 잔사유 탈황설비는 감압 잔사유 원료에 수소를 첨가해 탈황 반응을 일으켜 경질류와 저유황류를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SK에너지 측은 두 달간의 시운전 후 가동에 들어가면 일평균 4만 배럴의 저유황률을 생산해 매년 2천에서 3천억 원의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과 대전, 경기에 이어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 감정원의 지난달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0.47% 상승해 전국 평균 0.37%를 웃돌았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은 세종과 대전 다음으로 높은 0.83% 상승해 전국 평균 0.45%의 두 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